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연휴 기간에 정치권에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치권은 연휴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제3지대가 깜짝 합당 통합을 선언을 했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제3지대 빅텐트 펼쳐지다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이죠. 9일에 이 4개의 신당들이 통합 신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양향자의 개혁 신당, 또 이낙연 김종민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 유리호정의 새로운 선택, 이원욱, 조흥천의 원칙과 상식 이렇게 4개의 세력들이 모인 건데요. 보면 다들 출신 정당들이 다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까지 있는데요. 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초유의 신당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설 연휴 직전 주말에 새로운 미래 창당대회 때 이원욱, 조흥천 두 의원이 갑자기 불참해서 좀 통합이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니냐, 좀 삐그덕거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통합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때 김종민 의원도 이준석 대표에게 방송에 나와서 남의 당 험담하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서로 신경전이 좀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통합이 어려워 보였었는데 이제 보니까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깜짝 발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들의 합당 배경에는 위기감이 좀 크게 작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저희도 민심은 와이코너에서 좀 다루긴 했었는데 신당의 열풍이 그만큼 막 거세진 않다. 여론조사 지표도 더디게 나와서 내부에서는 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거대 양당 이슈들에 밀려서 탄력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4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각각 기자들도 팔로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도 이 신당들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좀 합해야지만 양당 독점 정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들끼리 싸워봤자 거대 양당들에게만 좋은 꼴이 되잖아요. 당명은 이준석 대표 쪽이 사용했던 개혁신당으로 가고요. 당대표는 이준석 이낙연 대표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에는 양향자 의원이, 최고위원에는 김종민 조응청 의원과 금태섭천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대변인단은 지난번에 저희 빅텐트 회담 코너에 출연했었던 김효은 새로운 미래 대변인과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 네 세력들이 위기감 때문에 더 빨리 이렇게 깜짝 통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어쨌든 여러 세력이 합쳐지다 보니까 어느 쪽 세력에 가장 유리한 통합일까 사실 이런 계산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 정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반응들을 좀 보면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계약신당에 대해서 선거에서 배찌를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라면서 일종의 영주권을 갖기 위해서 위장결혼 한 것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요. 평가를 했고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대표는 손해볼 거 하나 없는 짭짤한 장사를 했고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 합당으로 가장 많이 이를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성일종 의원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개혁신당이 민주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 이준석 대표의 공간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신당에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가 돼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아이러니 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되려 이렇게 개혁신당에 대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개혁신당 첫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어요. 네.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모두 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모두 겨냥을 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먼저 정부를 향해서는 부민 강국을 이루기보다는 알량한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가지는 거에만 몰두를 해서 윤 대통령에게 우리는 가장 강한 견제 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 몰입을 해서 제1야당이 엄중한 책임을 반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 이제 국민의힘에 향해서는 2000년대 대학을 다닌 2030 세대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운동권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구호 속에 매몰된 여당에 어떤 사회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거대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제3지대 세력으로서 이제 모두 비판을 했다는 건데 그럼 과연 기호 3번을 달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게 좀 아직 미지수인데요. 지금 기호 3번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점으로는요. 더불어민주당이 1번, 이제 국민의힘이 2번, 이제 3번이 녹색정의당인데요. 녹색정의당에서는 현역이 6명입니다.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양경규, 이자스민 이렇게 6명이 있고요. 지금 개혁신당 현역은 4명입니다. 이원욱, 종천, 김종민, 양향자 의원인데 이제 개혁신당에서 3명의 현역을 더 확보를 하면 7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호 3번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준석 이제 공동대표는 다음 주 중으로는 6개에서 7개의 석으로 늘어날 계획을 자신만만했었는데 지금 이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석으로는 좀 애가 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D-Day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총선 선거보조금을 받으려면은 내일 모레 15일 기준으로 현역 의원이 5명이 돼야 되거든요. 당장 급한 건 한 명이 더 필요한데. 네, 지금 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안에 한 명이 영입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영입이 되면은 이제 6억 원의 경상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입을 못하더라도 끝은 아니에요. 이게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까지 현역 의원 5명이 확보가 되면은 20억 원 이상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명이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빠르게 현역 의원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타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또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항보승 의원에서도 영입 의사를 타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이기인 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구었고요. 신당 통합 전에는 개별 인사들의 개인적인 소통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통합 후에는 공식적으로 영입을 제한한 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구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도로 나온 의원 모두 좀 논란이 있었던 의원들이잖아요. 양 의원 같은 경우는 재산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당에서 제명이 됐던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랑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이제 탈당 선언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개혁신당에 이제 합류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국민들에게는 좋은 시선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당장 영입이 시급하기는 한데 또 어떤 인사들이 합류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라면서 신당을 창당을 선언을 했는데요. 지역구 출마냐, 비례대표 출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반응은 좀 많이 싸느랍니다. 민주당은 지금 원내 진보당당하고 이제 선거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줄여서 민주연합으로 칭행하겠습니다. 이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 박당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합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는 고려하기 어렵다, 분명히 밝혀둔다라면서 조 전 장관의 이런 정치 참여나 독자적인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또 집요한 공격만 양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조국 신당과 연합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게는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을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불가피성은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도 힘을 좀 실어 약간 또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좀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이제 예방을 했고 오늘 이제 신당, 상당을 공식화했으니까요. 근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조국 신당이 민주당과 연합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각각의 노선으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에게는 완전히 마이너스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좀 꽤 있잖아요. 이 표들이 결집에 대해서 이 신당에서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면 야권 전체에서는 아예 손해는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신당의 출범 여부와 또 이게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이어지는 팩트체크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죠. 김정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